네, 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. 도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산만수 시민기자입니다. 경신여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북강주 세무사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건축물 자재와 폐 박스가 버려져 있으며 인근 도로에는 폐 스티로펄과 가정용 플라스틱 용품 등이 보기 흉하게 버려져 있습니다. 광주시 북구 영봉북 어린이공원 숲 안에는 폐 식용유통 등 각종 쓰레기가 보기 흉하게 버려져 있으며 도로에는 폐 가재 도구가 오랫동안 버려져 방치되어 있으며 폐차되어야 할 트럭이 녹슨체 앞바퀴가 펑크나 있고 화물칸에는 흉물스런 물건 등이 실려 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도심 속 텃밭 주변 언덕에는 과일 껍데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려져 있으며 각종 쓰레기 등이 주변 언덕에 버려져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는 현장입니다. 시민 모두는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cm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.